네, 먼저 정면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! 네, 먼저 손이 타고요. 네, 우리 옆 호시님 그리고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요. 타이티로 스엥스에 대해 표현하는 포즈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구매한 패턴은 이번 패턴으로도 잘 어울리는 패턴을 포함한 파츠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구매한 패턴은 자, 버튼의 패턴은 다진마늘iye 스타베가 정말로 잡으니까요. 우에 속도 보고 가죠? 오에 속도